근데 수정 확률이 많이 너프 됐다고 하더라구요 선택 모드 일단 상자 열... 요지? 수정 상자 까르는거 보여드릴께 이거 영지에서 제작했는거거든요 영지 음? 아니야 레벨업 했는거지 열두개 까볼게요 열두개 최상급 수정 상자는 이제 연금 쓸사 여기 보시면 연금 공방에서 일정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구요 재료 좀 많이 들고 그게 뭐지? 영지 재료를 갖다 파는 것도 좋지만 요걸 쟤? 하는걸 굉장히 추천 드려요 일단 봐라 유일이 두개씩 나와 유일이 세개? 어 백원? 두개? 최소 두개는 나와 어이씨 하나? 아이는 최소는 한개 아이는 한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네 뭐 하나 나오면 뭐야? 확률 낫지 않나 진짜? 두개 두개 아 세개 방금 하나 둘 셋 한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한 십일정도 모았는거거든 열세개 하나 영지 재료 안팔고 꼬박꼬박 다 모아가지고 세개 이렇게 이제 보석을 노란거 만드는거야 왜 옥스라크스 깔려있지 지금 열두개 까가지고 지금 깔린거 보죠 보석 이거를 이제 흑정령 이제 먹이는거 아 먹이는게 아니고 흑정령을 통해가지고 합성하는거지 그 다음에 파란거부터 합치고 파란거 90개 있구나 86개 어우 좋아하자 쭉쭉 올라가고 있어 박성 제발 왜이래 안되 오 근데 왜이리 많이 떠냐 오쭈오쭈? 오 왜이리 많이 떠? 오? 오 확률 왜이래 이거? 고장났냐? 이렇게 잘 안되는데 원래 챙챙챙 뜨더라 왠제 또 안뜨네 그럼 그렇지 바로 또 안뜬다 헤린게이씨 그래도 이정도면 많이 떴어 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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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죠 노랑이 가자 얻고 근데 유일중에 있잖아 공격력 붙은거 갑작나 또 어 딴건 모르겠는데 공격력 붙을거야 난 세르트 안쓰니까 공격력 붙은거 갑작나 또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 자기 속상에 맞으면 세르트 근데 공격력은 6은 좀 그래 노랑이 진짜 안떠요 아이 뭐 공격력? 아니 뭐 전부 다 공격력이야 갈등 100개 오 방우리 역시 라우리프 피해 방어는 뭐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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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순서대로 있어 전부 다 위가 공격력이 없구나 순서네 방어는 방어끼리 뭐 이런식으로 아 근데 진짜 안뜨드라 보소 인간적으로 공격력 라우리프 전설이 있다 지금 한개 떴어 라이브 계열 피해라 아 이건 놔두자 라이브 계열 2.7호는 놨죠 계열 피해가 2.7호 거의 망탕급이라가지고 어 이동 속도도 하나 놔둘까? 이동 속도 삼삼만땅이거든 진짜 안뜬다 진짜 안뜬다 야 이거 진짜 확률 왜 이심경이야 야 이거 진짜 확률 왜 이심경이야 공격이 제일 좋아 현재로서 세르트 아 진짜 너무하네 또 뭐 세르트야 아이씨 만땅인데 7-3 만땅인데 세르트야 왜 다했네? 자 미래를 산다 나는 노란거 아 이거 뭐 어떡하냐 공격력 이거 속성 하나도 안쓰는건데 내가 신화 세르트 계열 3.75가 만땅인가? 공격력 8이면 이거 세르트 세르트 쓰는 캐릭이 누가 있지 지금 나중에 상행 댓글 생각해서 나쁜것도 나쁘지 않은데 세르트 자이더 세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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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트가 좋긴 좋은데 뭐지? 어차피 지금 오버스펙이라가지고 굳이 세르트가 할 필요가 없어보이던데 아니려나? 근데 세르트.. 지금 당장 뭐 자유를 할 건 아니니까 가자 씨.. 전살 제발.. 신화! 가자! 아이 뭐이 이 세르트 씨.. 오! 아 신하네! 하하하 신한데.. 아 이거 세르트 계열이 뭐야 아씨 아린한테지.. 무사죽에.. 세르트.. 하하하하 각각 10%라는 얘긴가? 아마 그럴까요 전설 가는 게 10% 전설에 또 신화 가는 게 10% 근데 세르트.. 아 이속 옵션 좋아하나요? 무사는 이속 좀 맞추거든 무사 말고라도 이속을 좀 맞추는 추세라가지고 요새 근데 세르트.. 이거 3.68면 200이니 220만 뭐야 이거 성공이라고 해야 할지 실패를 해야 할지 나 잘 모르겠다 솔직히 이속 스텝만 놓고 보면 이속 스텝만 놓고 뭐지? 무사죽 뽑아버리면 이속 4.3면 진짜 높거든 이속 스텝만 놓고 보면 상점 판매가 230만원 근데 갑자기 신화 팔면 안 돼 아 3.75면 만당인가 보다 본격량 일단 전설 보석은 처음 먹어봤는데 이걸 뭐.. 속성 피해 그냥 뭐지? 윌 버리고 그냥 오? 근데 무사는 근데 확실히 이속이 좀 필요하긴 해 맞아 4%.. 4%가 끝? 아 이거 4%가 끝? 짠